아 미쳤어? 거기가 어디라고 위험하게 총책 잡으러 왔는데요 그때 진짜 제보 전화를 받은 거예요? 여보세요 김덕기씨 야 지금 너 나한테 또 설레치냐? 손대리가 제보를 하겠다고 손대리 장난 전화한 게 아닌가 나도 여기 붙잡혀서 억지로 하는 거라고 세상에 깨끗한 돈 더러운 돈이 어딨냐 그냥 중복 가서 언니 가서 진짜로 3년 만에 찾을 수 있겠니? 원래 주소가 72개거든 72개는 절대 안 된다 72개는 아니지 우리가 아홉 군데 돌았으면 주소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대 수며로 근처에 삼진 건물부터 뒤지면 여긴데 나와버립니다 수며로 맞네 맞네 손대리 찍혔어 당연하지 내가 누군가 이 개지발 진짜 유령관 손대리! 야 김덕기씨 누구야? 저기 총재가 아닐까? 미쳤어 정말!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가자! 진짜 김덕기씨예요? 생각보다 넌 미인이야? 그저... 그 다음엔... 더 이상 못 그 다음엔... 감사합니다.